자, 4번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운동 역학이든 간에 가스도 정의! 하다가 뭐 막히면 어, 김성규가 뭐라고 하는데? 아, 그래 가스도 정의! 해보세요. 그대로 적용이 맞아 떨어질 겁니다. 또한 어떤 등가속 운동이든 간에 바로 애쓰는 VT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빠른 길고 정확한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거 하나 꼭 명심할 것은 속도가 변한다. 물론 이제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 운동을 우리가 위주로 공부하지만 속도가 변한다. 그러면 가속도가 있는 에피콜 M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속력의 제곱의 차, 바로 델타의 게임. 일운동 에너지 정의를 반드시 꼭 생각하셔야 돼요. 자, 속도가 변한다. 가스도 정의! 에스런 VT!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제곱의 차, 제곱의 차, 에브리바디 제곱의 차, 제곱의 차 바로 일운동의 정리. 반드시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이 안에 가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왜 없어요? 있죠. 바로 올해 크리스마스! 가스도 잘 보내야 되겠죠. 이 안에 분명히 가스도 들어있죠. 즉, 이것이 모두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는데 운동 역학은요. 반드시 발문에 있는 것들을 그림에 나와 있지 않으면 그림에 반드시 옮겨 놓으면서 어떤 운동의 자취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그림같이 수평면 위에 두 점 PQ의 정지! 동구반 칩니다. 물체 A, B가 동시에 출발! 자, 세모 딱 쳐나. 동시 출발해서 각각 스몰 R까지는 가스도 크기가 A로 동일한! 자, 에이, 동구반이 쳐나. 아주 결정적인 설정이 여기서 출반되는 겁니다. 가스도 정의! 이거 했잖아. 가스도 크기가 동일하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때 스몰 R부터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스몰 R을 지난 후에 A, B, 석류와 각각 6, 4로서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등가서 운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 일단 운동의 자취를 그려 놓은 것 버릇 드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서 펜 드시고 분명히 아, 얘는 제로! 가만히 놓여있던 그랬잖아. 정의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인 자취를 꼭 그려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등속으로 6이니까 아, 여기가 얼마다? 6m 펄스 크였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바로 이거 보면서 자, 이렇게 보니까 SNVT 평균 속도 3 생각하시고 역시 속도 변화, 가스도 정의 생각할 준비 해놔야 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최고 배차, 델타 2K 이것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B는 여기에 정지했었죠? 자, 정지했다가 오는데 R을 얼마로? 4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얘네들이 동시에 이제 출발했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 이 두 상황에서 가속도가 똑같다는 것이 먼저 떠올라야 되죠.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딱 기록했어. 하면서 그 다음 뭐 할까? 뇌는 항상 작동해야 돼요. 속도 변화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가속도 같자고 했잖아요. 같다고 했잖아. 이건 별 100개 쳐도 모자랍니다. 가속도 같다고 먼저 나왔잖아. 뇌는 그대로 작동하는 거죠. 꼭 써야 될 거. 안 쓸래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 자, 속도 변화가 몇 대 몇입니까? 3대 2죠. 아, 그러면 시간, 경과 시간 몇 대 몇이 되는 거다? 바로 경과 시간도 3대 2가 된다. 그래, 이 시간을 3t라고 하자. 그래, 이 시간을 2t라고 하자. 가만히 있어봐. 항상 쓸데없는 설정은 주지 않죠? 이 5가 왜 나와 있을까? 써먹으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자취를 기록하는 순간에 뭐야? 거리 equal 5 더하기 직선 거리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바로 가는 거죠. 0, 6, 절반값. 평균 속도 3입니다. 곱하니까 9t라는 값이. 5에다가 얼마다 해라. 0, 4, 절반값. 평균 속도 2에다가 2t. 4t다. 바로 나오네. 아, t는 몇 초다? 1초다. 오케이, 바로 진행되죠. 바로 이 시간은 3초를 얘기하죠. t가 1초니까. 그리고 이 시간은 뭘 얘기해? 2초를 얘기하죠. t가 1초니까. 자, 그리고 나선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동시에, 아까 세모 딱 쳤죠. 동시에 얘는 3초, 얘는 2초. 이 R 지점을 누가 먼저 통과하는 거예요? B가 먼저 통과하죠. 몇 초 먼저 통과합니까? 1초 전에 통과하죠. 아, 그러니까 바로 생강은 진행시켜놓자. 1초 동안에 4m 펄스에 몇 미터 가는 거예요? 4m를 더 가는 상태. 여기에서 B가 있을 때 바로 A가 여기서 등속을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해놓고 가는 겁니다. 기업번, 됐죠? 가스토, 아까 해놨. 어, 가스토는 좀 구해야 되겠네. 어, 가스토 정의대로. 3초에 나왔으니까 3초 동안에 6, 2, 2초 동안에 4, 2, 기업번, 오케이. 바로 이거죠. 손 안 내려가는 거죠. 니은번, B가 Q에서 스몰 R까지 운동하는 시간. Q가 여기죠? Q에서 스몰 R까지. 뭐야? 나와 있잖아. 2초. 자, 그래서 니은번은 1초가 틀렸다. 바로바로 이렇게 직행하는 거다. 디귿번, A가 출발하는 순간부터 B와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가만히 있어봐. A가 여기까지 가는 시간은 구했으니까 이제 B랑 충돌하는데 어, 보니까 뒤에 있는 A가 빠르네. 그러니까 충돌하겠네. 이제요 남은 시간은 구하면 되겠죠. 자, 펜 드시고. 역시 자취를 그려봐요. 그럼 보입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손이 가야 됩니다. 자취를 그리면 제가 항상 그려보라고 하잖아요. 그림을 그려봐야 그림의 해석이 되면서 이미지가 접근이 되면서 뇌적 작동이 시작됩니다. 6으로 쫙 얼마 동안 A가 가고 그 다음 B도 쫙 얼마 동안 가서 둘이 부딪힌대요. 부딪힌대 둘이서. 어, 이 시간 강력만 알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6T0로 하자. 여기는 4로 가니까 여기는 4T0로 하자. 그래서 역시 또 마찬가지로 어때? 이 6T0가 바로 뭐야? VT, 이 6이니까 그 시간 동안에 간 거리 같은 만날 때까지 어? 이거죠. 여기 지낼 때 이거였다 그랬죠. 어? 경과 시간 둘이 T0 생각하면 4T0 그래서 결국 6T0 이게 이동거리를 이기라는 거고 여기에 4 뭐야? 보면서 4라는 것이 그대로 뭐예요? 2T0를 그대로 이기하죠. 그럼 뭐야? T0가 2초구나. 그래! T0가 2초구나. 시간이 결국 T0 경과한 이 경과 시간 T0는 2초가 나오니까 총 몇 초예요? 5초 이것이죠. 6T0은 시간 아니야. 이거는 VT야. 알았죠? T0가 시간 2초다. 됐나요? 그래서 바로 3과 2초다니까 5초다. 이거 정답은 3번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속도가 변해. 그럼 이제 가스도 정의 가스도 갔다 해서 바로 갔는데 가스도 정의해서 S는 VT로 갔는데요.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왜? 올해 크리스마스 잘 보내야 되죠? 분명히 가스도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1번 이렇게 써놓을게요. 방법론적인 거. 그러나 결국 같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과 이것을 이용해서 갔던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요. 이거 지울게요. 어쩌면 제가 해설지 다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손글씨 해설지. 두 번째 방법은 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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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토같에 뭐가 나왔잖아요. 마스 그러니까 A에 관한 거 M A 그 다음에 이 거리는 우리 일단 이거를 S라고 놓자. 이거를 S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얼마예요? 5 더하기 S죠. 여기는 이걸렐 델타 2K인데 2분의 1M에 6의 제곱 빼기 0 36이죠. 이런 괄호로 쳐놓으세요. 그리고 지울 때 지어드라 써놓고 지으십시오. 왜? 처음 속이 0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A에 관한 얘기고요. 자 B에 관한 얘기는 역시 마스인데 S 이게 B에 관한 얘기죠. 같은 가스도고요. 이걸 2분의 1M 자 이거 얼마예요? 4의 제곱 16에서 이거죠. 이렇게 지을 때 지우고요. 어? A, B에 질량 같다는 소리가 없는데 그래 없어도 되지. 왜? 어차피 각각의 1운동 에너정리에 의해서 질량이 MA, NB 다르더라도 결국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아니 이러면서 결국 이럴 때 쓰는 말이 10립 뭐 이런 말 쓰나요? 쏙 빼버리니까 자 여긴 어때요? 이게 지워지면서요. 결국은 5A는 하고 바로 나오죠. 이건 얼마예요? 18 이거는 얼마예요? 8 10 5 가스도 2 이거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가스도부터 나왔네요. 자 그래서 결국 가속도가 2m 퍼스의 그 제곱이 나왔으니까 6m 퍼스의 그가 증가했단다? 몇 초 경과했니? 어? 바로 나오죠. 3초 경과했습니다. 이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 뒤에 설치 보니까 EAS는 V조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얼투당투하게 등가성능 공식 갖다 쓴 것이 아니라 사실은 1운동의 정리에서 온 것이에요. 이거 자체가. 알겠죠? 항상 이것이 오픈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6번 가겠습니다. 고!